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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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파티도 끝났습니다 네 다같이 1년을 서서 인사 한번 드릴게요 1년을 다같이 서서 여러분 이제 파티도 끝났습니다 파티도 끝났어요 다같이 2년을 서서 네 하나 둘 셋 한번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 댄스 타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춤축이 끝났어요 춤축이 이제结束了 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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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 시신하자 시신하자 우린 엘셀타 본인 어 이거 단지 사줬는데 자 저희들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워싱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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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진주 진주 세 우린 아라산 워싱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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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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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도 신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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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보 정 정 시선 다녀 오 다녀 아하 이제 모든 모양이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앵콜 원하세요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샤시의 회사 유아가 안녕 여러분 앵콜 원하세요? 네 없습니다 여러분 앵콜 원하십니까?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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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객선 가득 메워주신 우리 SM타운 가족팬님 함께 감사의 말씀 잘하면서 이특이형이 절에 답변 할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저희 이번 인사드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씨씨입니다 파이팅! 추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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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아 추끼 추끼 와 와 잘한다 여러분! 파이팅! 파이팅!